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선공 아시아프입니다. 아시아프에서 이지런 맥스텐 SCT를 구매하실 경우 제가 납땜작업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요. 일단 SCT 요거는 1대10 중에서는 최고의 스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샤프트 3660이라 가지고요. 두기가 36mm 길이가 60mm인데요. 60mm 되고 보시면 4000kg이에요. 1대10으로는 슈퍼에요. 슈퍼 진짜 최고죠 최고. 자 굉장히 좋은 제품이구요. 여기 모터 변속기는 회원님께서 어디에 쓸거냐면요. 이제 트랙터스 슬래시 4x4 했을건데요. 사실 이 제품은 어디에 쓰냐면요. 혹시 치타 아시나요? 100kg 되는거 제자리 백플립 되는거 치타에도 이 변속기를 쓰구요. 그 다음에 슈퍼서밋 슈퍼서밋에도 이 변속기를 씁니다. 물론 모터는 2500kv라든가 3200kv 그리고 4000kv라든가 나눠지는데요. 이정도면 속도가 좋기 때문에 스키지형으로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. 주의점은 모터의 샤프트가 5mm입니다. 5mm를 꼭 확인하세요. 감사합니다. 자 무료서비스로 납땜해드려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